대나도 너는 오늘. 연예 대상, 대상. 연예 대상, 대상. 나래야, 나는 이때 느낌이 좋았다니까? 나는 이게 뭔 소리인가 했었어, 처음에. 그냥 들어왔는데. 우리도 몰랐어. 타이밍 지나가셨구나. 저 진짜 놀랐어요. 부작인 줄 알겠다, 진짜. 근데 나래야, 타이밍 사각이 막. 왜, 왜? 대상 얘기하는데 네가 나왔어. 무슨 소리야. 난 진짜 몰랐어. 이게 뭐야? 워긴 매년 가져왔잖아, 떡. 엄마가 저날도 떡을 해 주셨어요. 어때요? 나래야. 선물 같아요, 선물. 선물?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 거야?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 거야? 아니. 애한테 무슨 소리야. 애한테. 애한테 그런 게 아니고, 선물이니까. 아니, 선물을 풀어볼 거냐고. 홍산도 못했어요, 그런. 무슨 소리 하는 거야. 가족끼리 뭔 선물을 풀어, 지금. 가족끼리. 잠깐만. 하우 회원님은 왜 차에 자꾸 내리는 게 나오죠? 아니, 근데 형, 오해하지 마. 저는 그랬어. 내가 뭐라고 이거 따냐. 난 괜찮다. 더 멋있어. 더 멋있어. 난 괜찮다. 더 멋있어. 더 멋있어. 아니, 형. 표정 봐, 표정 봐. 형이. 더 하다, 더 하다. 하우 회원님, 그렇게 되면. 아니, 차를 왜 잘랐어요? 차를 뭐, 내 차에 문제라도 있어? 내가 내 차 위에 자른 거예요? 내 차는 왜 안보죠? 아이! 하하아! 아! 아 preoccup옵니다. 그때ança에 우리의 두려운